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정말 자신 있고 오남이 주통량 작은 거 하나라도 꼭 얻을 수 있는 건 교육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쟁이 넘버원 김언니 사롱의 원장 김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능력 있는 개인 브랜드 쟁이 넘버원 원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양주에 있는 김언니 사롱 김정은 원장님 만나뵈로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다가 오픈을 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애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거나 조퇴해야 되는 상황을 말해야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미용실을 하면서 나 같은 육아에 뛰어든 엄마들을 위한 직장 그런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남자 미용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르거든요.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또 욕심이겠지만 애들한테 소홀하고 싶지는 않은 거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도 근처이다 보니까 제 행동 하나가 저희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가고 클레임이 걸려도 저 미용실에서 그랬어. 대처가 안 좋아 이러면 저희 아이를 보는 시선도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췄어요. 나도 여기 있지만 내 아이도 여기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나쁜 시선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딱 돌았을 때 심상치 않은 기운 솔직히 자르기 싫은 아이들 해주기 싫은 아이들 저기 앞에서부터 울면서 들어와요. 저기 앞에서부터 울면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해드리는 편이세요. 어떻게 진정을 지키는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되게 가장 흔한 방법은 뭐 어린이들은 거의 핸드폰이 제일 좋은 거긴 하지만 핸드폰도 안 통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럴 땐 제가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얘기를 하니까 어 저 이모 저 그거 할 줄 알아요. 이모 저 그거 두 개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클리퍼 소리를 못 들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샴푸대가 어른에 맞춰져 있잖아요. 돌 된 아기나 두돌 이런 애들은 여기가 샴푸대가 안 맞은 제가 안 샴푸를 하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배운 건데 이게 손님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엄마들은 거기서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떤 시술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저희는 매직 세팅이 가장 많아요. 모든 손님이시면 샴푸부터 먼저 하신다고? 네. 저는 커트도 그렇고 염색은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하고 소용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처음에 손님이 오시면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100% 샴푸를 하는 게 맞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커트를 할 때도 손님이 말리고 온 거랑 저희가 말리는 거랑 커트 선 자체가 다르고 처음엔 저의 욕심이었어요. 인턴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내가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싶은 마음에 샴푸를 시키게 됐는데 근데 손님들이 그거에 더 만족을 하고 저도 거기에 더 만족을 하고 저희 스텝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손님 오시면 샴푸하러 가실게요. 이렇게 되고 모발 진단의 가장 첫 번째 샴푸다. 동의하시는 거죠? 미용실 곳곳에 보면 김원희 살롱이라는 상호 옆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뭐고 온가요? 네. 원장님의 모습인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머리를 묶고 있어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저만의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지금 그거를 굉장히 많이 손님들이 기억을 하시는 거죠? 네. 손님들이 오면 제가 머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김원희네. 이 사람이 김원희네. 이렇게 신규가 와도 그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브랜드샵 같은 경우는 상호가 브랜드지만 소형 매장 같은 경우는 미용실 이름을 기억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손님들한테 미용실에 오셨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마크나 로고나 그런 거를 이렇게 미용실 곳곳에다 배치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네. 제가 원장님을 사실 알게 된 처음 보게 된 계기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에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되게 수백 분을 만나 뵀는데요. 원장님처럼 전 직원을 다 이렇게 등록시켜가지고 같이 오는 원장님은 최초였어요. 교육비 원장님이 다 부담하신 거죠. 어떤 마음으로. 직원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교육 지원이라는 걸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저희 때는 어차피 다 어깨 넘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을 느꼈을 때 이분한테서 배워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구나. 가르쳐 줄 때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 때문에도 다니고 작은 거 하나라도 꼭 얻을 수 있는 건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절대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못해서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교육 더 많이 다니세요. 네 그렇죠. 원장님은 어떤 미용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올해 앞자리가 바뀌어서 슬픈 40대가 됐어요.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 삶의 반을 미용을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해온 이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고 조카가 있어요. 조카 아이들 여자 아이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이모처럼 될 거야 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잘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